황산 테러, 보원이 목표 아니었지만. 이미진 씨. 남의 일에 실력 안 쓰신 거군요. 굳이 따지자면 남은 아니죠. 아줌마가 하는 말은 뻔한데 좋아요. 그 사람 왜 조지려고 했는지 싹 다 불어버리기 전에. 철이 하라고 당장. 내가 이래서 경력 없는데 나이는 만큼 쓸데없이 말 많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. 집 밖에 모르고 못디 처먹은 거죠. 집게가 방법 집게가 방법 집게는 머금이 einふ rua 회사